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약간 뭐 어딜 가거나 여행을 가도 뭐 지켜주겠다는 등 이러면서 플라토닉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남자들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순간 지금 사탕 발림만을 하는 얘기인지 너를 뭐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스킨십이 없는 플라토닉 사랑이 가능한 것이면 안 가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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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김빠진 맥주예요 술은 취하지만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게 뭐야 나영 씨 오늘 직접 권호중 씨를 처음 보셨죠 그게 뭐야 너무 고치세요 고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지금 오늘 저 3회째인데요 굉장히 수위 낮추신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왜 맞는 말이에요 여자 쪽에서도 싫어할걸요 맞아 여자 쪽에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해준다면 정답하겠죠 여자 쪽에서는 그러겠죠 나한테 뭐 매력이 없나 맞아 나는 가능하다 네? 어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하다 응 가능하다 남자 입장에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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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쓰신 제법 쓰신 나는.. 나는 사봤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고 썼어요. 가능하지 않다. 뻥! 네 뻥. 왜냐면 이게 뭐 한 달 동안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뒤로는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 여자분도 아마 한 달 지나면 여자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서로의 매력에 있으며 서로의 매력에 도치되다 보면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정참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 그 플라톤 회복의 규율이 깨진다. 네. 은지원 씨는요? 저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겁니다. 사기. 김몽수 씨에요? 사기꾼, 사기꾼. 아니 내가 진짜 했다니까 그러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그럼 결혼하기 전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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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도 플라토닉이 있어. 아니 지켜줄게는 뭐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지켜준다는 얘기겠죠. 다른 뭐 그러면 고준희 씨는 그런 사랑을 원해요? 플라토닉 사랑을? 아니요. 그러니까 고준희 씨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여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싫어요. 딱 싫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남자들이 자주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지켜줄게. 지켜줄게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그게 진심이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건지 지켜주고 싶은 건 있죠. 네. 그럼. 대신 다른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런 지켜준다 내지는 그 말이 남자들의 얘기가 진심인가? 그렇지. 아니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탕발리 거짓말인가? 그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고준희 씨는 만약에 플라토닉 러브 남자가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널 지켜줄게 했을 때 그 속마음은 어떨 거 같아요? 짜증날 거 같아요. 그렇죠. 뭐야 이 남자가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원지원 오빠가 한 얘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약간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당연히 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